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또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니까 지금 총선의 줄수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베팅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임원정 검사가 총선에 불출마를 하겠다. 검찰에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 이 임원정 검사는 서울이나 경기도 어디에 꼽아도 당선될 겁니다. 왜? 선거구의 투표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작값이 결정하기 때문에 임원정 검사처럼 친문 검사의 확실한 뭐죠? 입장을 한 사람들은 좌파들이 반드시 당선시켜서 여러분들 영감을 보도록 하겠죠. 그러나 임원정 검사가 안 한다는 겁니다. 임원정 검사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임 검사 왜 안 하는데 당신 나가면 꼴보기 싫은 여러분들 뭐죠? 안 보고 국회의원 빻지 들고 여러분들 가 가지고 뭡니까? 검찰총장 불러가 대통 호동 치고 가면 될 건데 임원정 검사 왜 이번 총선 불출마하는 거요? 임원정 검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베팅할 겁니다. 다음에 검찰총장 하면 알 수 있겠죠. 권력이 넘어가는 걸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은 딱 알 겁니다. 통밥을 딱 질 거겠죠. 국회의원 가 가지고 한 번 하려하게 꽃을 피우고 그 지는 것보다 검찰에 딱 서면 핍박받은 검사가 돼가 다음에 뭡니까? 더블당의 일당 지배체제가 들어가게 되면 오래오래 또 뭐죠? 영향력을 발휘하겠죠. 그렇게 여러분 나는 베팅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 임원정 검사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경기도 민주당 당원 2천여 명 수도권 외교론 국민의힘 입당한다. 뉴데일리 이름 톰 뉴스입니다. 뭐 이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2천 명을 끌고 가는 사람이 또 정치적 입진을 굳히기 위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광주 출신의 광주 출신의 한 사람이 아마 박해광 전 광주시 부의장 민주당은 2천여 명 국민의힘 입당 해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2천 명 끌고 와가지고 본인이 총선에 출마하든지 그렇게 거래를 하겠죠. 다 소용없는 겁니다. 경기도에 민주당 당원 2천 명을 끌고 가든 2만 명을 끌고 가든 20만 명을 끌고 가든 관계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 다 만들기 때문에 2천 명을 끌고 가든 여러분들 뭐죠 2만 명을 끌고 가든 200만 명을 끌고 가든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또 여러분들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가지고 2천 명을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또 베팅하는 거죠. 다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이재명 위정공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빨리 재판해달라. 판사도 두려움 때문에 재판을 늦추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려 97%가 지난 8400명이 설문조사 형해가 97%가 판사들이 두려워서 판결을 빨리 못 내리고 있다. 이 동의하는 겁니다. 판사들도 베팅하는 겁니다. 판사들도 뭐죠. 미래의 권력이 넘어간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 겁니다. 본인의 생사가 걸린 문제만큼 사람들이 관심 있게 정보를 모으고 정책 판단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판사들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여러분들 사건이나 이화영 사건이나 조국 사건이나 모두 2월 과제가 되겠죠. 4월 총선에 대표를 하게 되면 그다음 뭡니까 모두 정치 쟁점을 해가지고 다 무력화시켜버리겠죠. 그래서 이재명 씨가 대선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임원정신도 그렇게 통박 굴리는 겁니다. 검사 그냥 하겠습니까. 몇십 년 검사하면 그냥 머리에 촉이 살아가지고 다음에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가 훈할 겁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판사들 훈히 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와가지고 빨리 신속 재판해라 그렇게 하지만 그건 네 이야기고 네가 내 안께 내 앞날 책임 지지 줄 거야 이렇게 하겠죠. 쏘그러.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렇게 또 유쾌한 그런 정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이제 12월 13일 날 용산이죠. 용산은 이제 삭발식이 오늘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시간이 좀 있고 하시는 분들은 힘을 좀 더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삭발식이 여러분들 몇 시인가 한번 보시죠. 오늘 삭발식이 오후 한시네요. 오후 한시. 오후 한시고 저렇게 서울뿐만 아니고 대구에서도 여러 대의 그런 차량에 자원자들이 많이 등장하셔가지고 올라오시는데 여러분께 시간이 좀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을 더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그걸 알고는 침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2020년 4.15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한 1년 3년 6개월이 흘렀네요. 흘러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래도 공병호 tv나 다른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게 됐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는 아직 도달하는 것이 역부족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총선에서 어떤 조작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밝히는 데까지는 일을 해야겠죠. 일을 해야 되는데 4월 총선 그 결과는 여러분 제가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는데 참 생각보다는 견고하네요 부정선거 세력들이 그리고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무관심 이거는 뭐 참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예상했지만 저는 예상했지만 빼아픈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큰 현대사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절요의 기회에 윤 대통령이 그냥 진실 쪽에 그냥 서기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해야겠지만 옛말에 사람은 고쳐서 쓰기가 참 힘들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참 고쳐서 쓰기가 쉽지가 않죠. 오늘 방송 초대의 여러분 유펜의 총장과 하버드대학 총장이 미의회 청문회의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반유대주의 그런 은행이 대학 캠퍼스에서 이렇게 성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와 노로 입장을 밝혀라 당연히 지성인이면 반유대주의 그런 은행이나 특정 종교나 특정 그런 인종에 대한 모멸적이거나 위협적인 그런 은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고 유펜 총장은 쫓겨났고 하버드는 이사회에서 여러분들 보호해가지고 자리를 유지했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 함께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지도자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란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 가치관 문제인 거죠.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저는 윤 대통령은 그냥 정치검사 출신의 그냥 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치검사란 게 뭡니까 본인이 여러분들 죄를 때려야겠다고 생각하면 개처럼 달라들어서 물고 날뛰지만 본인이 죄를 줘서 안 되겠다 생각하면 침묵하지 않습니까 선택적 수사고 선택적 정의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정치검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을 집어넣을 때는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뭡니까 그냥 독일산 세포터처럼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죄가 명백하고 국가가 뭡니까 존망의 위기의 죄도 입 다물지 않습니까 전혀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냥 정치검사 출신의 한 인물이 운 좋게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죽게 됐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더라도 본인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너무나 빼아픈 부분인 거죠. 본인이 뭐 이렇게 훌륭한 것처럼 폼을 잡고 다니지만 그 세상을 좀 살아온 사람들은 딱 보면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빛과 그림자가 그런데 이제 뭐 생각보다 빨리 언론이 등을 돌리고 특히 이제 오늘 허민 기자 여러분들 글 조선일보에 실렸던 영남대학 김영수 교수의 정치학과 교수의 글 같은데 그대로 적나라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개선하기가 힘든 거죠. 나중에 어목한 여러분들 처지에 처했을 때 그때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뭐죠 본인이 인간이란 또 합리화에 귀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 벗삼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저도 시사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4월 여러분들 총선까지는 비중 있게 역대 선거의 분석 결과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지난 6월이니까 3년 만에 나온 3년 만에 나온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해부한 그런 시리저물입니다.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참 잘 정했죠. 진짜 도덕놈들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한 5주 정도 됐네요. 5주 정도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한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독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특히 역사에 대한 부분에 호기심이 강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귀한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도 어김없이 5시 50분에 새로운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